성큼 다가온 우주시대. 대한민국은 2030년 달 탐사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인데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달에서는 14일이 낮이고 14일 밤이 되는데 영하 170도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전지고요. 우주 환경에서 필요한 원자력 전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 중입니다. 지속적인 충전을 통해서 로봇이 움직이거나 로봇에서 어떤 카메라 장비를 동작 지키거나 광물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을 지나 더 멀리 심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어갈 과학자를 만나봅니다. 대전 광역시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곳에는 우리가 아는 원자력과는 조금 다른 연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팀인데요. 빠르게 성장,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그 한가운데 있는 것 중 하나가 배터리 기술인데요. 바로 원자력 전지를 연구하는 팀입니다. 이게 원자력 전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전지라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내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장치인데요. 우주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전지를 연구하는 홍진태 박사입니다. 원자력 전지는 방사성 물질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원자력 전지 내부 구조를 보시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빨간색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열을 내게 되면 열 전달을 통해서 노란색 부분에 있는 열전 소자를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이 열전 소자의 양단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나온 전기를 우주선에서 필요한 곳에 공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열전 현상인데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열이 열전 소자에 전달되고 온도 차이로 인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원자력 전지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길어 40년이 넘는 긴 시간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도, 압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충전과 교체가 필요 없기에 심해나 우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지의 핵심 기술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활용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소라고 했을 때 원소를 구성하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양성자 개수가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가 개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위원소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 중에서 중성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성자가 어떤 활동을, 붕괴 활동을 하면서 방사선을 내뿜을 때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방사선이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요리용이든 산업용이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와는 전혀 다른 우주공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할 원자력 전지이기에 개발은 곧 수많은 테스트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해야 하는 것은 우주공간과 동일한 진공상태를 만들어 그러한 환경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찰하는 일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과정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구동을 해야 하기에 매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홍진태 박사입니다. 진공템버 안에 원자력 전지를 집어넣고 진공도를 넣은 상태에서 원자력 전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한 거고요. 진공에 이어 우주 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해야 하는 다음 단계는 온도입니다. 냉각수 온도 세팅하겠습니다. 나양수 30도로 세팅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동작시키도록 목표로 한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온도를 맞춰줬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제로 그 온도를 주는 겁니다. 진공 상태로 맞춘 체인버 내부의 온도를 저온 상태로 낮추는 테스트입니다. 출력이 85mW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전기 발생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과연 목표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챔버 내부 온도가 영하 30도에 도달한 뒤에 전기출력 실험을 해본 거고요. 출력을 보시면 1시간 지난 상황에서 85mW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청상 상태로 올라가면 100mW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환경에 맞추는 다양한 테스트가 이어지는데요. 강한 충격에 대비하는 시험도 해야 합니다. 탐사선이 발사체에서 분리될 때의 극심한 충격에 대비한 진동시험이죠. 또한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강한 방사선의 일종인 담마선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원자력 전지는 우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달 탐사 로버의 태양열을 이용하면 간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태양 전지라는 것은 태양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장치가 있어야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달에서는 보면 14일이 낮이고 14일이 밤이 되는데 밤 기간 동안에는 태양 전지가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전지이고요. 특히 원자력 전지에서는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40년 이상 전력을 꾸준히 생산할 수가 있어서 우주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데요. 이 안은 방사선 작업 구역이라고 해서 실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자력 전지나 방사선 동위원소 의약품들이 실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시는 순간설량계, 개인설량계를 착용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동위원소를 다루기에 방사선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알려주는 기기를 착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상업용, 농업용, 의료용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한국원재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지금까지 약 18종류의 의약품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엔 암치료를 위한 물질을 생산 중이라는데요. 소아암치료미액 진단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원료물질인 아이오다인 131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아이오다인 131이라는 동위원소를 전기로에 넣고 약 760도씨로 7시간 정도 가열을 해주면 액체 상태의 아이오다인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소아암치료제 및 진단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소아암 중 신경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인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쓰이는데요. 아이오다인 131은 몸속 신경계를 따라 이동하며 암에만 접근, 암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진태 박사가 원자력전지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4년. 하지만 당시엔 원자력전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기술은 군사기술과 관련돼 있어 세계 어떤 곳에서도 기술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원자력전지의 개발은 미개척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고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고요. 세계적으로 원자력전지를 개발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 두 군데뿐입니다. 설계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향도 없었고 어떤 문원에서나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개발했던 MMRTG가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흉내내서 만들기 시작했죠. 일단 형태만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출력이 형편없이 안 나왔죠. 무엇보다 발생이 된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많아 열 전달 메커니즘이 고민이었는데요. 이건 웬 보온병이죠? 아 이거 원래는 저희 둘째 딸 물병이에요. 아침에 담아오는 뜨거운 물이 저녁까지 이렇게 똑같게 유지되는 걸 보고 이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열 전달 메커니즘이 좋은가 그래서 딸아이 몰래 가져다가 잘라봤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보온병이 이중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 내부에 공기층이 없도록 진공 배기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단열층을 둬가지고 열 전달이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미안하죠. 몰래 이걸 가져다가 잘라버렸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7년간의 원자력 전지 개발. 이젠 2030년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부착해놓은 것은 혹시 달인가요? 네, 월면도 달 그림인데요. 저희 앞으로 우리 원자력 진지가 달에 가게 되면 그 위치마다 하나씩 하나씩 표시해서 제가 은퇴할 때쯤에 몇 대까지 보낼 수 있는지 체크해보려고요. 그럼 지금 예정하시는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극지방 위주로 달 착륙선을 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진태 박사의 마음은 벌써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안녕하십니다. 아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왔어요? 먹어시거죠? 오늘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었어요? 네. 나 오늘 100점 받았다. 오, 대단한데? 저녁제! 나 저거 숙제 좀 도와줘요, 저거. 그래? 어, 알겠어요. 뭐야, 그 뭐냐. 학교장 다녀왔어? 네. 이거 숙제랑 스털링 기관보다 카르노 기관이 좀 더 효율이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 스털링 기관은 공기하고 연료가... 홍진태 박사는 집에 오면 딸이 내놓는 과제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오늘은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을 논하며 진지하게 토론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외연기관이라고 하는데. 외연기관... 그런데 첫째 홍하늘 양은 중학생 아닌가요? 스털링 기관이고. 중학교 과학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거요? 이거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과학이네요. 네? 고등학교 과학이. 아, 고등학교 과학이요? 네. 과학을 이제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 것도 한번 가르쳐봤는데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와서 다음 것도 공부를 시켜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과학도 잘하시고 약간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잘하시는데 저도 뭐든지 다 관심이 있고 찾아보는 것도 다 좋아하고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자신이 만들고 있는 주택 설계도에 대한 조언도 구해봅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장들. 대부분 첫째 하늘 양이 받아온 것들인데요. 아빠가 볼 때 자랑스럽지 않은 상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상이 특히 기뻤을지 궁금한데요. 10살 때 보면 창의 수학 구체물 경진대회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놀고 와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별로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갔다 와서도 얘가 반응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러길래 잘 놀다 왔어 됐어 하고 얘기했었는데 전국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똑똑한 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아빠! 네 저 오늘 만났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해놔서 앞으로 움직이는데 뽑아서 놓으면 이렇게 움직인다요. 이게 왜 움직여요? 그런데? 진동 떨림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요? 네. 진동이 떨리면서 앞에 무게추가 있어서 전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요? 과학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이건 왜 이렇게 움직여요? 왜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하면은 제가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전에 가르쳐줬던 지식이 쌓여가지고 점점 더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있어요? 마찰력. 마찰력이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빠는 과학선생님이자 훌륭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가자. 움직입니다. 홍진태 박사의 원제력 전지 연구는 연구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가요? 지금은 원제력 전지에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열전 소자를 만드는 한반대학교 고민을 끌 수 있는 걸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제력 전지에서 열전 소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킬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장치입니다. 두 사람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열전 소자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구동해야 하기에 진동과 충격에도 문제없는 열전 소자라야 합니다. 열전 소자는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절연기판이랑 전극, 그리고 P형과 N형의 열전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제력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이 날아갈 때 열 충격하고 계기적 충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접합공정 계산하는 데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열전 소자에 비해 강한 열 충격과 진동 충격에서 견디게 하는 소자를 개발하는 중인데요. 소자의 형성과 소자를 구성하는 충전물을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재 양단의 니켈 코팅과 접합제 선택에 반복적인 시험을 하며 개선해 가는 중입니다. 공진태 박사 연구팀이 요즘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전지에 들어가는 방사성 동위 원소인 플루토늄 238을 대체할 동위 원소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곧 한국형 원자력 전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플루토늄이나 아메리슘 같은 통연소는 열출력도 높고 반감기도 길어서 사용하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우리나라에서 항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 제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제조가 가능한 방법인 스트론트늄 90이라는 방법을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스트론트늄은 플루토늄에 비해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방사성 폐기물에서 추출해내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 수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력 전지 기술 독립입니다. 최종 목표는 100와트까지 100와트 이상을 타겟을 줬었는데 지금 계획은 270와트까지 늘려서 스트론트늄이라는 방사성 동연소는 베타 입자를 내는 베타선 방출 핵종이기 때문에 이걸로 소결체를 만들어서 발열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원자력 전지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자력 전지 개발에서 해야 하는 테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방사성 동연소에서 있을 수 있는 방사선 누출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데요. 구조체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물건은 방사성 동연소 10원을 담을 수 있는 캡슐이라는 건데요. 방사성 동연소가 들어가서 누출이 없도록 밀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사성 동연소의 여론을 담는 캡슐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고 밀폐돼야 하는데요. 뚜껑과 몸체의 접합 부분을 기준으로 정밀한 레이저 용접에 들어갑니다. 레이저 용접으로 캡슐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요. 캡슐을 특수 용액에 넣어 용접을 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기포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합니다. 방사성 누출은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동연소가 외부로 누출되게 되면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든 생활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방사성 동연소가 누출이 없도록 완전한 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 후에 밀봉 실험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히싱크 부분은 지금 흔들린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방사성 동의원소부터 강한 충격에 견디며 방사성 누출이 없는 완벽한 구조체를 만드는 작업. 우리 기술로 우주로 향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낮 환경이 14일, 밤 환경이 14일이 됐는데요. 밤 환경에서는 영하 170도까지 표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자장비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자장비를 덮여줄 목적하고 우주선 내부나 로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지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우주 탐사 시대의 핵심, 원자력 에너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자력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자부심 이제 달을 넘어 태양계를 지나 깊은 우주를 탐사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달 착륙선, 그리고 외행성, 그리고 태양계에서 외부에 있는 목성 이상의 행성까지 우주선이 갈 때 우리 원자력 전지를 탑재해서 보내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해외에서도 우주 탐사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원자력 전지를 공급해서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류의 지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며 방출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탑재된 한국형 원자력 전지가 달해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전자력 전지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우주 탐사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심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탐사선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 동력원이 되는 전지를 개발하는 연구자 우주 탐사의 길을 밝히는 홍진태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다 모이세요 그냥. 한번 해봐요. 오.. 오.. 센터스헤 이 anxiety 2주의가 아니야 이거지. 셈터스헤 주는 거야. 얘는 다 같이 책임지는 거야 이제. 좋네요. 오 좋습니다. 1, 2, 3, 4, 4, 5, 0 1, 2, 3, 3, 4, 6, 7, 7, 9 2m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 팀원 전체에게 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항상 어려울 때나 기대력 전주를 개발하다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 강국이 되는 데 이루어지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지를 꾸준히 더 좋게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